미션받아요 미션받아요 미션받습니다 미션받습니다 아 미션받습니다 미션받습니다 나도 이거 있네 이제 길쭉 대가리 아이고 세아야 고맙다 일단 연습게임 한판 그렇죠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배그보다 빨리 차네 맞다 이것도 랜덤 스쿼드 돌릴 수 있어 배그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아 씨발 아까 그 카페에서 봤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금앱이네 아 아닌가? 어 다른 맵이네 아니네 아니네 스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아하이 누가 방송중에 닉네임 놔두고 실망도를 지나 아 잠깐만 개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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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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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그 스쿼드 한번 할까요 랜덤 스쿼드 랜덤 스쿼드 하자 마이크 될걸요? 에 마이크 써서 할 수 있거든 봐봐 이거 마이크 된다니까 어 자동으로 놀게 고우 오음 아이씨 라이프야 요 놈 좀만 어디갔논? 네? 니 뭐해? 똥싸? 다했어? 아니요 플레이오사 몇개 작업했어? 아 그거 빼고 다했어? 저작권? 네 아 아 아 아 이거 마이크 되는거 그걸로 안돌렸다 랜덤스쿼드 그거 안돌렸네 일단 솔로 이거 한번 하고 이미 돌렸으니까 이 다음에 랜덤 그거 한번 해보자잉? ania ARY Prom호 그럼 원 然後 지금 우리가 요일 모두 놀해 놀 zu выступ 3등? 4등인가? 달리기 맵은 잘하죠 예예예예예예예예 미션 받아요 문으로 충돌? 맵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내가 기존에 하던 문으로 충돌 맵이랑 좀 다른데? 맞나? 어 뭐야? 총봉맵이야 예? 좋아 으응 너무 삽밥이고 어 뭐라고 미션받아야 이 지랄하면서 풍미션 300개 왜 확인을 안하냐고 풍선으로 얘길 해야지 랄프 없으면 미션도 몰라 그것도 맞아 근데 랄프가 와서 해주겠지 다음품부터 미션 도전할게 뭔데 뭐였는데 무슨 내용이었는데 전자녀로 얘기를 해야지 이 새끼야 전자녀로 얘기하는거 아니면 난 안돼 채팅으로 얘기하는거는 그거는 하면 안되는 짓이지 랄프 왔어 이제 응아싸고 어때 나는 한번도 피자를 그 매장에서 먹어본적이 없어 피자를 매장에서 바로 나온 피자가 존나 맛있다며 랄프야 맞아? 저는 피자를 먹어본적은 매장에서 먹어본적 없어? 있어요 미스터피자 매장에서 피자나 먹자 이따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노? 안 돼 휘자이잖아 어 휘자 으악 살았다 자 이거 잘 잘해야돼 자 주먹 뻗고 싹 싹싹싹 오? 오? 자 주먹 뻗고 싹싹싹 싹싹싹 아이제 미션갈게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하나 줄아 아이스 화장실 먹자 구구바 구구바 두개 남았으 5초만 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아예 안 걸릴 일은 없어? 5초 한 번이면은 뭐가 똑같은지 이게 뭐 하고 그냥 영상을 꺼버리잖아요 아 아 그럼 결국 저런 소재로 했을 때는 저작권을 죽일 수가 없는 거네 그래도 들려는 줘야지 저작권한테 그럼 그냥 원본으로 가자 이미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작업을 다 했어? 이거를 지금 10번 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미안하다 형 몰랐다 그럼 네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형한테 근데 내가 안 들었어? 네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건 아니야? 예 듀오 함 가자 여러분들 듀오 듀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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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이제 랜덤으로 매칭이 돼서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배그처럼 구구바예요 구구바예요 팬카이 감사합니다 죽마니가 뭐야 겉껍질부터 먹고 아아 아 ㅅㅂ 이거 아아 과일 몇 갠지 세보라고? 놔 ㅅㅂ 놈아 놔 이 병신아 너 같은 팀이야 인마 아아 아까 이런 용과 같은 거였어 용과 어허허 저희들 떨어졌다 이렇게 한 거구마 어허허 아 우리 팀 병신새끼 들어왔네 시발새끼 이거 꺼져 놔 시발놈 아이 병신 개새끼들 나 리드랑 안해 미친새끼들 딱 봐 저격이지 뭐야 야 듀오 이런 거 안 할 거야 음 10등 안에 들씨 400개에 3코 오케이 클로건이 10등 안에 들씨 400개에 3코 랄픽을 써줄 수 있어? 그만해 음 우리 따가 피자 먹자 너 피자 좋아하냐 너 피자 좋아하냐? 장어 좋아하냐? 네? 음 피자가 좋아 장어가 좋아 장어 먹으러 강화도 갈래? 안 돼 안 돼 너무 멀어? 어딜 가면 안 돼 너 어딜 가면 안 돼? 네 가까운데 피자집 가서 피자 하나 먹자잉? 네 음 써줘 10등 안에 들씨 400개 네 음 3코 클로버니 클로버니야 조금만 기다려 클로버니야 조금만 기다려 클로버니야 조금만 기다려 랄프가 지금 쓰고 있거든? 10등 안에 들씨 400개에 3코 감사합니다 10등 안에 들씨 10등 안에 잠깐만 이거 저격 때문에 아직 도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소리 꺼야겠다 아직 안 돌렸어 아직 안 돌렸어 아직 안 돌렸어 내가 언제 언제 큐 돌릴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아직 안 돌렸어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3명 34명 42명 23명 10 stage 29 40 40 40 40 40 40 40 어이 큐 왜 이렇게 안잡혀? 뭐야 씨발 아까 돌렸는데 가자 야 이 새끼들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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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떨어지지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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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드라 어 스타트 좋았다 이거 미끄러지는 거 좋았다 뭐야 시발 아 뭐야 아 뭐 아 아 아 아 오케이 몇 코였죠 3코였죠 자 2코 2코 자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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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추악에 도전 안 해쳤잖아 이 지랄 안해 아 아까부터 도전이었던거야 승부는 냉정해야지 10등안에 3코를 400개를 걸어줬다? 이거는 진짜 후한거거든 이거 내가 놓쳐요 전 놓칠생각 없어요 음 전 이거 무조건 가져갑니다 아까부터 도전이었어요 2코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제격 잡아야지 못잡겠지 제격 잡아야지 못잡겠지 내가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 잡아야지 못잡겠지 는 잡혔어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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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그 점프맵이다 버그 쓸 수 있는 맵 한번 따라해보자 아까봐 이 씨 존나 어렵네 말도 안되기 어렵네 흠 하하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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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가고 한 번 더 한 번 더 발꽃 긁어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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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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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째로 들어갔어 좀 힘들었어 제발 배구 맵 제발 배구 맵 거르자 꼬리잡기 배구 맵 걸러요 어? 나 이 맵 자신있어 나 이 맵 자신있어 미안해 나 이 맵 자신있어 나 이 맵 자신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 아아 아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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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 마지막 코인 아 너무 안 된다 게임 마지막 코인 마지막 코인 마지막 코인 맞고 마지막 코인 400개 깔끔하게 슛 마지막 코인 하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추워하게 나는 그 구걸하고 싶지 않아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멍충 응 잡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뭐야 이 맵 나 이 맵 처음에 아니 뭔 맵이 이렇게 많아 종류가 야 이 맵 좀 빡세 보인다 아 야 이 맵 너무 빡세 보인다 너무 빡세 보인다 너무 빡세 보인다 아 아 아 씨발 새끼들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빠질걸 아 병신처럼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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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살았어 와 애들 잘한다 일마들 너무 잘한다 그렇지! 좋았어 아니 애들이 너무 잘해 아 좀 빡센데? 이번판 10등 쉽지 않아 라스트 마콘데 어 폴가이즈는 보드 없어 항상 동접자수 사워만은 유지하더라고 많을 때 6만 7만 8만 이러니까 완벽한 균형 와 나 이렇게 처음보는 맵들이 많지? 얘네들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맵을 조금 조금씩 변형하나보다 방식은 같은데 나 맵 처음 보는데 뭐야 맵 핫도그 씨발 미친년아 병신 개똥땡이 새끼야 아 이 병신 씨발 아 저 새끼 땜에 아 이 씨발 핫도그 미친년아 뭐야 아 아 진짜 개짜증난다 핫도그 미친 새끼 아니 졌어 이거 아이씨 쯔 아 아 완전 망했다 이거 오 하아 오오오오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데 아 벌새에도 들어간다 잘하면, 진짜 잘한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아, 이 ㅅㅂ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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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 ㅅㅂ 어렵게, 어렵게 했다 냈다, 어렵게, 어렵게 했다 냈, 야, 이걸, 이걸 해낸다고, 태훈아? 아, 야, 내 자신이 방금 굉장히 뿌듯했어, 이걸 해낸다고? 꼬리 잡기나 배구만 아니면 돼, 펑이요? 아, 나 이거 자신 없는데, 아, 나 너무 자신 없는데, 이거, ㅈㄴ 큰 투사체가 날라와, 세 군데, 이 저, 대포가 세 개 있는데, 계속 날라와, 투사체가, 잘못 쳐맞고 날라가면, 그리고 앞에, 내가 피했다고 할지라도, 앞에 쳐맞고 날라가는 새끼한테, 이중 추돌이 걸릴 수가 있어, 이것만 잘 버티면, 10등 해볼만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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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상호 간에, 존중, 존중, 베리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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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 베리에에 샤랭 오호호호 오오오 기운다 기운다 야 애들 처맞았다 자 존중 베리에에 샤랭 3명 떨어졌구요 남은 인원수는 8명 8명가량 떨어져야 하는데 어어어 이거 뭐야 수박 변수 이거 뭐야 수박 떨궈 얘들아 밀어서 수박 떨궈라고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수박 떨궈 이 비용신들아 야 얘들아 존중 배려 샤랭 잊지말고 자 8명 떨어졌어요 3명만 더 떨어지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될거 같은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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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존중 버텨 끝까지 버티는게 이기는거야 존중해 그렇지 깔끔 그 자체 나있다 정말 나있다 400개가 눈앞에 400개가 눈앞에 400개가 눈앞에 얼마 남지않아 하 400개가 눈앞에 충전하세요 어 잠깐만 아 아 점수익등 모드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이씨 피리고 걸리네 아아 수집 꼬리잡기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 모드인데 배굼 이런거 아아 이거 개같은 어려워 짜증나 애들이랑 경쟁해야되니까 아 아 아 씨 아 아니 어떻게 가 망한거 같은데 아 개짜증나는 개 병신모드네 이거 아 사람 없는거 군량하지 없는거 누군가 들어가는데 와 조졌다 개조졌다 한군데도 못 들어갔어 어 오케오케오케 하나하나 야이 개새끼야 아 아 씨발 한눈팔았어 한눈팔았어 아 아 아 아 야이 아 아 뭐야아 GG 아 뭐 이딴 병신맵이 다 있어 내가 먹자 하나 아 좀 아이 꺼져라구 어 저기있네 아 금색 금색 먹으면 3종 올라가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 씨 발 진짜 개병신게임 아 씨 발 아 진짜 병신게임 아 아 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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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와 400개 날라갔다 미션 없나요? 3등 안에 들씨 천개 세코 3등 안에 들씨 천개 3코? 도전 도전 3등 안에 들씨 3코 천개 코인 3개 세 번에 도전 하.. 제발 3등 3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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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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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 5등 6등 5등 5등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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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끔했다 정말 깔끔합니다 아 씨바 3등 할 생각에 지금 벌써부터 기분이가 좋아지네 정말 깔끔해요 아 또 펑이호야 아 변수에 변수를 조심하자 변수를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아 우리 레오가 또 200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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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 고 고 고 우ού 야 다섯개야 씨발 다섯개야 다섯개야 다섯개 다섯개 야 몇개가 달라 아 씨 competitor 5개가 변수 7이네 안에 나 이 씨발라마 와아 3등안에 들시 1000개 두코 딸베이신은 믿을만하지 그럼 2000개 2000개 3등안에 들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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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근하게 먹고 깔끔하게 퇴근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난 잡았지 가자 도전 난 도전 아니 너무 랜덤성으로 개빡센 맵들만 나오니까 나 되게 힘드네 접시 탈주 계속 없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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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KEEP MOVIN KEEP MOVIN KEEP Litt KEEP MOビ to keep mictions Fuck Good Very Good F&N GOOD HolyBuild 핑크빨 spatial Keep on moving keep on moving keep on moving 임 자 다같이 도끼 앞에서 존중 베리에 세래에에엉 쑥 쑤알쑤 샘등 샘등 좋았죠 자 자 링퐁과 꼬리잡기 배구 대포 4개만 피하자 4개만 피하면 난 할수있어 4개만 피해보자 4개만 피해보자 무슨 맵 아 완벽한 균형 맵 아까 해봤죠 완벽한 균형 퍼펙트 퍼펙트 밸런스 퍼펙트 밸런스 퍼펙트 밸런스 2,000개 푸근하게 먹자 2,000개 깰꼼하게 먹자 2, 1 렛츠게릿 렛츠게릿 롬보이 4,000개 자 자 자 자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지만 파이팅 효잇 아이쌤 아이쌤 새꺄 아이쌤 주자 후발주자 너무 빡센데이거 자 망락까지 가보자 그래도 아이 c.발 배에서 걸렸어 아이 정말 에잇 뭐야 아 나 2천 개 먹고 싶어 좀 도와줘 얘들아 아유 c.발 그러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어? 상호간에 존중이 없어 배려가 없어 자 다치지마 다치지마 씨발마 자자자 우리에게 기회 올거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리 할수있어 할수있어 우리 할수있어 자자자 지금 들어가려면 안되죠 어 잠깐만 씨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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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명 31명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거 알면서도 나는 도전을 싸악 날아가지고서는 아주 좋았어 방금 높은 도약 아주 좋았어 쓰이익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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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 자 25 29 야 씨발마 야 이 씨발맛새끼야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 이 씨발맛아 아 아 아 쒸나 빡친다 아 씨발 진짜 게임 쒸나안되네 오늘 아 진짜 아 아 32등 씨발 말이 되냐고 이거 운 존나 없다 오늘 아 마코죠 빛이 나는 빛이 나면? 빛이 나면 100개가 뭐야? 빛이 나면 100개가 잼베마냥 대가리치고 라운드 통과시 오케이 결승전 앞에서 내 대가리 때려줘 아 우리 세아가 또 뵙겨라 세아 너무 고맙고 어 야야 차례대로 가 이 시발넘들아 품격을 지켜 이 개새끼들아 아 이 미개한 새끼들 시발 정말 어? 8라운드 내내 치래요 뭐야 나 왜 못 올라가 아 아 이 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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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야 이 시발 1라운드 20도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아 맵 개갔네 진짜 시발 쫌 쫌 쫌 아 이거 지금 가면 20등 아 쫌 물이 됐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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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야 이 시발 못돼 이 시발 진짜 아 슬 쭈 아 맵 게 어려워 진짜 아 꺼져 이 씨발 병신같은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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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떨어졌네 아 제발 두 번째 맵 쉬운거 주라 진짜 어후 너무 빡친다 어렵다 이야아 우리 레오가 이바겨라 아 아니다 어 그래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오늘 하루도 대박 나거라 우리 레오야 어후 레오야 고마워 야아 아까 그 도끼맵이었지 내가 이걸 못하지 않는데 선발주자들이 진짜 오우 너무 빡세구 이거는 오른쪽 오른쪽 가야돼 오른쪽 오른쪽 다행히 제가 눈에 놓고 이동하네요 그 도끼맵이 아이템이 음 슬! 자 요행을 바라지마 요행을 바라지 말고 아 이 돌땡이 개새끼 진짜 치고 가는거 개 엮겹네 둥진지에끼가 이럴땐 옆으로 낮아질 때 슬! 이야! 끝! 아... 푸근하게 먹었다 이번엔 kalah 침하... 달달했다 이번 파는 이번 파는 상당히 달달했다 슈우우우우! 저작권 안걸린다 진짜? 드디어 안걸립니다 고생했다 자 제발 배구맵 빼주세요 대포맵 빼주세요 꼬리잡기맵 빼주세요 아 나의 주특기 나의 주특기맵 스피드사킷 자 마지막 원코니까 잘해보자 2천개 딱 받고 깔끔하게 우리의 점심값을 저들에게서 뽑아내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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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레츠 겟잇 가운데 사람 너무 많은데요 이럴줄 알았지만 오케이 좋았어 두번의 튕김 배운스 좋았어 배운스 심장이 배운스 배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오호 졸라 빨려왔구요 자 여기서 점프 한번 더 점프 아 여기서 밀리면 안되지 밀리면 안되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자 한번더 점프 슬 슬 아 시발 진짜 저 병신같은 후두순 저 개자식 저 엑스맨 저새끼 저거 아 존나 거슬리네 아까부터 시발놈이 일부러 다 부딪치나 어? 개새끼야 저 진짜 시발 나한테 왜그래 시발 놈아 이 병신같은 샐끼게 야이씨 나이스. 10등. 깔끔하게 돌아왔다. 아 저 후드슨 새끼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 새끼 존나 건들어 아까부터. 저 게임 저 뭐냐 그 아 이 새끼 아직도 안 떨었는데 나 이 새끼가 너무 싫어 꼬리 잡기 대포 배구 제외해주세요 꼬리 잡기 대포 배구 아 이거 눈덩이 서바이벌 아 이거 좀 빡센데 아 결국은 여기서 또 통과해야 나머지 마지막 라운드 가는구나 최종 라운드 진출해보자 제발 최종 라운드 진출해보자 제발 제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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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플리즈 갓 이거 그나마 쉬운 버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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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놔 병신 씨바라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좀 놔 진짜로 왜 그래 얘들아 왜 잡아 나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놓으라고 임마 이 새끼 계속 그러네 아 다행이다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 진출 과연 몇 명 떨어졌을까요 야무지게 6명 떨어지고 12명 생존 여기서 3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반 진짜 집중해서 잘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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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개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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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가자 아 어우 야 야 이거 시발 아 3겹 이건 순위 차리기 쉬워요 몇 겹이지? 세 겹인가 세 겹인가 다섯 겹 아니었어? 다섯 겹 오 다섯 겹 다섯 겹 아 제발 일자로 달려야 돼 일자로 달려야 돼 아니 근데 자꾸 와가지고 건드니까 그럼 새끼 죽여야겠어 와 12명이서 이걸 하라고? 와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애들이 일자로 다같이 그냥 좀 해주면 좋을텐데 내가 뒷라인이네 제발 사이드로 가야 사이드로 가야 응 바로 안 터니까 점프 막 안해도 돼요 오 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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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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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ders 땅 양옥 땅옥 땅옥 땅ист으니더라 빨리 파란색으로 안전하게 가야 안전하게 무리하면서 빨간색 밟을 필요가 없어요 색이하면서도 색이요 그렇죠 파란거 파란거 오케이 벌써 세명 죽었어요 8등 현재 오..chez 6등 3명만 더 죽으면 안 돼 아이프야 나 나 나 정말 이번에 해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있어봐 이 새끼야 7등이야 7등 이제 땅이 없었어요 이제 없는 땅이야 이제 1따라가는데 가만한데 우리 저걸로 사이드로 마찬가지로 좋아요 으아아아아아악 어? 5등 5등 5등이에요 지금 4명 있잖아요 5등 와 결국 이 개새끼가 결승을 가네 저 씨발놈 이 새끼 이거 어세시플디 씹새끼 어아 존나 빡친다 진짜 저 개새끼 저거 존나 잘하는 새끼였네 이 새끼가 결국 1등 하겠네 1마 우승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와 아 아 진짜 싫다 얘 아 2000개 못 땄어 시X 자괴감 ㅈㄷ 된다 아 우리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공개받았고 어? 영상 공개받았고 화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얘 1등 못했다 아 저 개 짜증난다 저 반고 없인다 한 코 추가? 콜루건이 한 코 추가? 진짜로? 일단은 딸베씨 님은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한 코 추가라고? 저 진심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자 아이고 오이무침이 또 백갤을 아니다? 고맙다 아 나 사실 이제 좀 지친다 3등 이상 500 5등 안 300 어? 에저엔터테인먼트 3등 이상 500 5등 안에 300 오케이 몇 코? 1코? 1코로 끝내자 얘들아 1코로 깔끔하게 1코로 끝내자 1코로 깔끔하게 여기서 더 이어지는 거 없이 1코로 깔끔하게 끝내고 나도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자든지 아니면 바이크 좀 타다가 집에 가서 자든지 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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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하면 2천5백개 진심이야? 2천5백개 진짜 맛있어 1만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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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히히 킵고잉 킵킵어 무뱅 킵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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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고무게 킵고무게 하임 어 이 X발 수우우우욱 니트 네 וEverything 아주 아주 쉽다. 아주 쉽다.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랜덤에 왔어요. 진짜 반짝이야 진짜 반짝이야 정말 반짝이야 진짜 반짝이야 그럼... 어딨어 감사합니다 진짜 반짝이야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진짜 반짝이야 ğer 이거 진짜 반짝이야 아주 짝이 알겠어 Daily 무슨 예 purchased 천천히 너넨 너넨 피넛은 엄마 인파 kara 계속 pow 아주 중요하다고 OOO GUID I am very mash liter 요행을 바라지 말 것이다 아이씨발! 어 잠깐만 이거 어어 아 이거 안되겠다 제발!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빼들 아 나빼들지요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뛰어야지 야이씨발 새끼들아 내 앞을 왜 막아 씨발람들 아이 X간네 진짜 씹새끼들 이 씨발 아이씨 아이 게임 안할래 존나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아이씨 16,000개만 채워줘 아 이거 혹났다 16,000개만 다들 좀 채워줘봐 여러분 아이씨 아이씨 오 오늘 철물 정도 가야되네 그래? 그래 만 15,000개 하면 됐지 내가 뭐 뭘 더 바래? 아 시바 2,000개 딱 2,500개 깔끔하게 먹었으면 정말로 아쉽네 아쉬워 재미있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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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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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빠잉 저녁에 보자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아 비용신같은 개같은 게임 시벌 아 빠잉 상비용 상비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